구매로 인하여 시프글러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흐흐흐흐흐 쓰읍 아.. 흉등구매 아주 좋습니다 아.. 제가 이런거 잘 안하는데 아.. 네.. 진짜 이런거 하면 안되는데.. 아.. 미치겠네 흉등구매로 인한 구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프글러브 104초업짜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좀 고민 좀 해보고 왜 이거보다 이게 더 넣지 4..5.. 아.. 뭐지? 이유 아시는 분 구합니다 럭효율이 그렇게 안좋은거야? 왜 이게 더 많이 올라가냐? 마음 아프게? 아.. 끄끗뽑는다고 40장째 충전중입니까? 야.. 제가 대.. 또 큐브하러 가야되겠네 야.. 럭이 한줄 없는데? 여기 에디트줄인데? 011에 럭심 럭24차이 추움이기도 좋고 그런가? 그렇네요 갑니다 충동구매왕 자.. 이런거 진짜 충동구매하면 안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안부려 크리에 럭 한줄만 띄워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안부립니다 욕심안부립니다 첫번째요 두번째요 두번째요 12 12 9 야.. 미치겠네 진짜 아 왜 애매한거 나왔어 아.. 참 애매하네 애매하다 애매해 정말 애매하다 뭔가 좀 아쉽다 진짜 미치겠네 엠블럼도 그렇고 아.. 정말 애매하네 아.. 방금 40억짜리 정갑하고 비교하러 가야지 아.. 아.. 애매하게 나와가지고 아.. 우리 아까전에 싸움 예였죠 47만짜리 이겼겠죠 당연히 야.. 차이 많이 나네 6만이나 나네 야.. 이게.. 42만 6천만원 뭐라는거야? ㅋㅋㅋㅋ 55억이면은 어.. 아.. 내꺼는 50억에 팔아야되겠 55억에 팔아야되겠구만 어.. 잘됐어 잘됐어 나쁘지않아 나쁘지않아 장갑 착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맛이군요. 야 달달하다. 달달해. 이거는 버려야겠다. 토도 하기가 좀 애매하네. 버릴게. 아 일단 갖고 있을까? 아 무기 비공개인데. 오케이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